2019년에 화제의 책 소개란에 올려놓아 독자들과 만났던 동영상입니다. 수정하여 재업로드합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이 책과 이 책의 저자들이 뽑혔던 때문입니다. 일종의 축하 세러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은 반 대한민국 역사관을 갖고 쓴 소설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별되었지만 이 책은 한강의 관점과는 대척점에선 관점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란과 제임스의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저자들 논지의 실증으로써 국가 만들기에 있어서의 남한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를 그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관이 중심에 가로 놓여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노벨 문학상에는 대한민국 부정의 역사관에 입각한 소설이 선별되고 노벨 경제학상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하는 시각의 저작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고 우연치고는 간과하고 넘길 수 없는 흐름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몹시 흥미로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2024년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이지음이 시기에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수정번째 업로드 동화를 사심없이 즐겨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런 S. 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스 공저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오늘 소개할 화제의 책은 대런 S. 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공저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2012년에 소개된 책이라 꽤 시간이 지난 책이기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의 현재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더욱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제도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두 개의 큰 제도의 틀을 갖고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들인 대런 S. 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을 제도론자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도결정론자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유보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두 저자가 한 사람은 경제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정치학자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상호연관성과 순환성을 주장하고 중시 여기는데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낳고 포용적 경제제도가 포용적 정치제도를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도 그런 연관성과 순환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책이 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의 조합으로 쓰여져야 했는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10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그 깊은 연관성과 순환성을 들여다보고 나면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연대하여 글을 쓰는 게 맞고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어서 입니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제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위치적 관점에서 이를 보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나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문화결정론적 시각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시각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도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폭넓게 인간의 개입을 열어놓는 장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위치적 문화적 영역이 지닌 그 결정론적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결을 지니는 것임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술한 두 이론들보다 보다 폭넓게 인간의 자유의지 내지는 결정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져야 하고 독자들이 이에 동의하는가가 물어져야 할 듯 합니다. 이 책은 번영을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가르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찾지 않는 독자들이라면 그래서 읽는 내내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의 성패를 번영이 아닌 다른 지표 예를 들자면 행복감이라든가 좌파적 정의 같은 것에서 찾는다면 행복 도 설문조사에서 늘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는 부탄 같은 나라가 제일로 성공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탄을 우리나라의 미래상 으로 보는 정치인들도 꽤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겠지요. 좌파적 정의라는 관점에서라면 차베스의 베네주엘라가 나라에 본받아야 할 미래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많고 득세하는 나라일수록 번영으로부터는 멀어지 겠지만 이런 나라에서의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른 것일 터 힘으로 멀어지는 번영을 안타까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기준을 지닌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의 좌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들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관 및 국가 성공의 인식도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작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무슨 상을 탄다는 것도 그렇고 노벨상이 문학상에서는 대한민국 부정사관을 선택하고 경제상 에서는 대한민국 긍정사관을 선택했다는 것은 더욱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상식적 기준에서부터 출발하여 번영 한 나라가 성공한 국가 번영을 상실한 국가를 실패한 나라라고 규정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성공한 국가의 일반적 기준인 그 번영을 보장하는 게 포용 적 경제제도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사유재산의 인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 혁신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포용적 정치제도 입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같은 법제도를 확립하면 포용 적 경제제도가 생성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부가 확장되고 번영이 증대 하면 또 이것이 다시 피드백하여 포용적 정치제도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식입니다.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선순환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번영을 창출하고 그 국가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 책의 제목이 제시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 및 포용적 경제제도의 반대 즉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가 한 국가를 실패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구성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치 않으며 법치가 아닌 자의 에 의하여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기술혁신이나 창의적 기술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거나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의 끝은 국가의 실패 이고 구성원들에게는 노예의 길로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사이의 차이점을 살피는 사례로 든 것 가운데의 하나가 남한과 북한 의 경우였습니다. 해방 후 한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남한은 이렇게 번영하고 북한은 아사 직전에 실패한 국가로 드러나게 된 게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은 영미의 포용적 제도 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성공한 국가가 된 반면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식 착취적 제도를 수용해서 오늘날의 최악의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0분 공감이 가는 논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책의 논지에 가장 그럼직하게 들어맞는 사례가 남한 과 북한의 경우가 되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내용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책의 소개는 여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만 마치면서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남한의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행해 옮겨 확산시킨 것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이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두 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좌파적 정의관 내지는 역사관이 얼마나 허구와 잘못된 증오심에 입각해 있는가를 이 책을 정독하면 쉽사리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한강시 소설들이 좌파에 이런 역사관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강시가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24년 현재 한국적 상황과 이를 둘러싼 상황은 이책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좌파적 정의라든가 거꾸로 된 번영관에 입각한 국가의 성공을 주장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어 있고 오히려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를 통한 번영의 파괴가 곧 성공한 국가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남한과 북한의 번영을 둘러싼 이 책국가는 왜 실패하는 가의 비교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실로 문제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는 왜 미치는가가 진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번영과 몰락을 거꾸로 세워놓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이지 국가는 왜 미치는 걸까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바이덴과 카말라의 미국을 포함해서까지 말입니다.